왼쪽 장소 텐! 막기는 모습 찍어줘! 알겠어. 하나, 둘, 셋 하면 뛰어. 하나, 둘, 셋! 메뉴를 정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네 보라 뭐 시킬까? 벤 저번에 여기에서 먹은 음식이 뭐야? 아 그건 떡갈비 정식이야 오 나 떡갈비 좋아해 그래 그거 두 개 시키자 떡갈비 정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야 보라 내가 먹는 모습 찍어줘 하나 둘 셋 아 힘내세요 오늘 뭐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하루를 지내고 계실텐데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하루도 끝나는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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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